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지난번 미찌비시 PLC 초고 콘텐츠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C샵을 준비했습니다 PLC 중급을 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인데요 아직 끄지 마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PLC 하시는 분들이 C샵이라고 하면 질색팔색을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지난번 만들었던 PLC 신호등 프로그램을 C샵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로그래밍은 어렵다고 많이들 포기하세요 C샵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렵게 만들어진 C샵 프로그램들이 있을 뿐이겠죠 어떤 분이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PLC를 하는 엔지니어인데 C언어를 하면 도움이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도움이 됩니다 정말 크게 도움이 돼요 우린 꼭 해야 합니다 또 지난번 컨텐츠는 분명 미찌비시 PLC였지만 사실 프로그래밍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거였어요 지난 컨텐츠에서 드렸던 말씀 중에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순전히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플로우 차트 즉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아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PLC 프로그래밍과 보는 C샵이라고 하는 주제로 C샵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조금 다뤄볼게요 어차피 한두 번으로 C샵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추후에 시뮬레이터를 만들면서 고급스러운 내용으로 진도를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PLC를 하게 되면 만나게 될 스트럭처드 텍스트라고 하는 ST 언어나 펑션블록을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C샵만 알면 같이 따라가는 프로그램 방식이기 때문에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C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22라고 하는 무료 툴을 설치할 겁니다 무료예요 단 회사에서 사용하시려면 주의를 하긴 하셔야 해요 이것으로 상업적인 행위를 하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물론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다고 하시면 그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이버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22 다운로드 받는 방법과 설치 방법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하단에 링크를 걸어두긴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받는 거라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다만 설치를 할 때 C샵과 닷넷을 설치하겠다고 꼭 체크를 하셔야 해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해두었으니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면 여러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콘솔 앱 닷넷 프레임워크 C샵을 클릭합니다 여기 보시면 닷넷 프레임워크 버전이 따로 있는데 닷넷 프레임워크 버전을 선택해야 하며 C샵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당한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열면 보기만 해도 어려운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도 이것들이 다 뭔지는 몰라요 그냥 겁주려고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PLC도 전부 다 알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었고 A접점, B접점만 알고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우선 갈 길이 멀기에 오늘은 복잡한 내용 없이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만 만들어 보고 시작할 거예요 이거 하나는 그냥 외우셔야 해요 이거 하나만 알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 이렇게 콘솔 라이트라인 헬로우 월드 하나만 입력하고 F5를 눌러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뭐가 잠시 나왔다가 사라질 텐데요 콘솔 라이트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닷넷용 라이브러리 함수인데요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을 콘솔 창에 보여주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가 되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죠 이번엔 컨트롤 F5를 눌러서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확인 후 종료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마 이러한 프로그램이 나타났다면 정상적으로 되신 겁니다 콘솔 라이트라인 헬로우 월드 한 줄을 입력했더니 이렇게 문자열이 출력됐습니다 이것으로 C샵에서 알아야 할 몇 가지 부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미찌비시 PLC를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미찌비시 PLC의 단점이 바로 정해진 메모리 규칙이었습니다 M0, M1000 이렇게 메모리가 정해져 있었고 우리는 그 정해진 메모리에서 코멘트를 사용하면서 메모리를 사용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방식은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메모리가 정해져 있기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장점도 있긴 하죠 이게 미찌비시 PLC만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요 다른 많은 PLC에서는 변수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찌비시 PLC에서는 정해진 메모리를 사용했었는데 C샵에서는 변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메모리 어느 공간을 사용하려면 그 메모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해요 미찌비시는 이 메모리의 위치를 M0, M1, M2 이렇게 정해진 메모리로 제공을 해요 하지만 변수 타입은 M0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수를 만들게 되면 메모리 어딘가에 공간이 만들어져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값들을 저장하게 될 겁니다 마치 미찌비시 PLC의 M0, M100, D100처럼요 내용은 미찌비시 PLC와 같아요 PLC에는 비트 메모리가 있었고 바이트, 워드, 디워드가 있었죠 이것과 같은 메모리 사이즈를 갖는 불과 캐릭터, 숏트, 롱 형이 있었어요 C샵에서는 비트, 워드, 디워드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람친화적인 메모리만 사용을 합니다 불, 바이트, 캐릭터, 숏트, 인트, 롱 형이 있고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PLC에서 바이트 형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사용할 수 있기도 했고 0에서 255까지 사용할 수도 있었죠 숏트 형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2,768에서 32,767까지 혹은 0에서 65,535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숫자였는데요 C샵에서는 음수를 사용하는 변수형이 따로 있고 양수를 사용하는 변수형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부호가 없는 바이트 형과 부호를 사용하는 바이트 형인 signed 바이트 형의 약자인 s 바이트 형입니다 또 부호가 있는 숏트 형과 unsigned 숏트 라고 해서 부호가 없는 u 숏트 형이 있어요 굉장히 큰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죠 인트 형도 마찬가지로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u 인트 형과 인트 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롱 형은 너무 커서 그냥 안 할게요 8바이트의 메모리 용량을 갖기에 엄청 큰 수를 사용합니다 몇몇 변수형들이 더 있긴 하지만 우선 이 정도만 알고 시작을 할게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해지면 재미 없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는 아주 큰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죠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인데요 계산해보기 어렵지만 4GB만 사용을 해도 이런 변수를 무지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KB는 1024개의 바이트이고 1MB는 1024KB이고 1GB는 1024MB이니 대충만 계산해봐도 메모리에 1GB만 있어도 인트 형 몇억개는 만들 수 있는 메모리라 메모리가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PLC 대비 PC 프로그램이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값이 엄청 저렴해요 PLC는 메모리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우선 가장 먼저 알아볼 내용은 주석입니다 코멘트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컴파일러가 해석을 전혀 하지 않는 구문으로 자신이 만든 소스 코드를 설명하거나 부연 설명 혹은 실행시키지 않고 히스토리 등을 남길 때 사용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슬러시 두 개를 사용해서 글씨를 쓰게 되면 이 한 줄은 주석 처리돼서 컴파일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들을 할 때 주석을 남기면서 설명을 할게요 한번 보시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오실 겁니다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석으로 욕을 써놔요 한 개의 프로그램을 여러 명이 개발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주석도 본 적이 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주석을 남기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C샵이나 대부분의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러한 조건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조건이 참이면 실행되는 구문입니다 여러 개의 조건을 만들 수도 있죠 PLC에서 사용하는 ST와 거의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긴 하지만 오늘은 C샵에 집중하기 위해 굳이 PLC와 비교를 하진 않을게요 그냥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인트형의 사이즈를 갖는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4를 넣어두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컨트롤 F5였죠 다른 조건들은 실행이 안되고 A가 4와 같은지를 확인해서 결과값이 참인 경우에만 조건을 출력했는데요 이 구문을 잠시 해석해 볼게요 A는 4라고 하는 것은 대입 연산자입니다 A라고 하는 메모리에 4라고 하는 값을 저장한 거예요 그리고 조건 1, 조건 2에 해당하는 구문을 잠시 보면 A가 4와 같은지 5와 같은지를 확인하는 조건은 는을 두 개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비교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찌비시 PLC에서는 대입 연산자는 무브였었고 조건 연산자는 는과 꺽쇄 가로로 크거나 작거나 를 사용했었는데요 C샵에서는 는을 두 개 사용하고 꺽쇄 가로를 사용합니다 PLC를 먼저 하고 C샵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것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럼 오늘은 역시나 C샵에 집중해서 C샵에서 사용하는 비교 구문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A와 B가 같을 때 참이 되는 비교 구문이고요 이건 A와 B가 같지 않을 때 참이 되는 비교 구문입니다 이건 좌항이 클 때 참이 되는 비교 구문이고요 이건 크거나 같을 때 참이 되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이것은 반대가 되고요 이건 그냥 외워야 하는 부분이니 이 정도로만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PLC와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문 중에 else if도 있고 else도 있는데 필요 없으면 빼도 괜찮은 구문입니다 else if는 if에 있는 조건이 거짓일 때 차후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구문이고 else는 if와 else if가 전부 거짓일 때 실행되는 구문이에요 또 이 else if는 여러 개의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소스 코드로 돌아와서 만약 A에 5를 넣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 구문이 실행될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 구문이 실행됐죠 마찬가지로 A에 Ublock 컴파일 하게 되면 이 구문이 실행이 됩니다 더 많은 예제를 해보고 싶긴 하지만 이 정도로만 하고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후에 예제를 엄청나게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C샵에서 사용하는 반복문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while문과 for문 그리고 forH문이 있는데요 우선 while과 for 두 가지만 알아볼게요 그 중에서 while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과 비슷하게 생겼죠 if문은 조건이 맞으면 한 번만 실행하는데 반해 이 while문은 조건이 참이면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while1 혹은 while2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해요 무한정 반복하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좀 더 설명할 break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무한정 반복을 하고 이렇게 탈출 조건을 만들어 반복문을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예시를 들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냥 while문은 무한정 반복하는 구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키워드이며 빠져나갈 때는 이렇게 if문과 break를 사용해서 while문을 빠져나갈 수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에 다 자세히 다룰 수도 없을 뿐더러 자세히 다루어 봐야 앞으로 나오게 될 희한한 문법과 함수들 때문에 애를 먹게 될 텐데요 간단히 전체를 살펴보고 실무적인 예제로 익숙해져 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 예전에 디아블로로 한번 예를 들었었죠 일단 몽둥이 들고 나가서 때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재미부터 만들어야 해요 다음은 while문과 비슷한 포문입니다 포문 역시 반복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while문과 다르게 초기화 구문과 조건변경 구문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고 설명해 드릴게요 0부터 4까지 출력이 되는 간단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설명 드릴게요 이러한 구문이죠 1번과 4번을 빼면 while문과 완전히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1번과 4번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포문은 처음 1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 3, 4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2번 조건이 참이면 3, 4를 실행하고 거짓이 되면 그냥 탈출을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최초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0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a는 0이기에 5보다 작아 참이 되고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a에 a값과 1을 더해서 다시 a에 집어넣게 됩니다 다시 a는 1이기 때문에 조건이 참이 되고요 메시지를 출력하고 이번에는 2가 됩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가 a가 5가 되면 조건이 거짓이 돼서 출력하지 못하고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while문은 보통 무한로프에 사용이 많이 되고 for문은 정해진 숫자만큼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프로그래밍이란 분야가 응용이 워낙 많아서 정말 희한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실무 예제들은 추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if문과 while문으로 신호등을 만들어 볼게요 다만 아직 우리는 c샵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지는 않았으니 그냥 글씨로 표기를 할 거예요 우선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c샵에서 타이머 만드는 방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선 타이머를 사용하기 위해서 Thread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등록할게요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설명 없이 추가를 하고 그냥 이렇게 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도 어느 정도 암기입니다 응용은 남들이 해놓은 거 짜짓기에서 만들다 보면 응용이 돼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일단 몽둥이 들고 이것저것 때리다 보면 어떻게 때려야 잘 때리는 건지 몸이 반응을 하게 돼요 타이머를 사용하기 위해 Threading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고 무한히 반복하는 while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while문 안에서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이 될 거예요 빠져나오는 구문이 없다면요 PLC에서 스텝을 사용하기 위해서 D100이라고 하는 메모리를 사용했었죠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변수형은 인티형으로 했고 초기값은 0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래픽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글씨로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Threading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했는데 이 스레드에 있는 슬립 즉, 타이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단위는 1ms라 5000을 넣어 5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초가 지난 뒤에는 D100에 100을 넣어 보겠습니다 Mitsubishi PLC에서 했던 그대로 적어 볼게요 D100이 100이면 옐로우 램프를 출력하고 미찌비시 PLC에서 만들었던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잘 되긴 하는데 전 이게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만 더 수정을 해 볼게요 화면을 지우는 함수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좀 더 괜찮아진 것 같긴 하네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패턴의 연속인 만큼 몇 번의 실무 예제를 같이 만들어 보면 분명 괜찮아질 거예요 이번에는 드디어 오늘 C샵 프로그래밍에 활용 정점을 찍을 스위치 케이스 문인데요 스위치 케이스 문을 잘 사용해야 프로그램이 좀 더 고급스러워지고 깔끔해집니다 그냥 복잡한 설명 없이 IF문으로 만들었던 신호등을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바꿔 볼게요 비교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IF문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나 하자면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았고 각 케이스마다 브레이크를 넣어 준 것이 특징인데요 그냥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되는 것 같네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MX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PLC를 C샵으로 제어해 볼 거에요 한 번에 될지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윈폼을 사용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신호등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Mitsubishi PLC에 연결도 해 볼게요 더 좋은 콘텐츠 만들어 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나오는 신나는 음악 들으시면서 위로 따봉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